이 팬들 이름이 크로울입니다, 크로울인데요.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히타우즈에서 활동을 많이 못하고 기웅에서 굉장히 잘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오랜만에 히타우즈에서 저를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이 노래가 너무 어려운 노래를 하시니 김혜훈의 무선이 되지 않을까, 한 명을 합니다. 바로 시작을 할게요. 오옹이로우! ooo!! ooo!! 그냥 괜찮은데, 그냥 베트남, 베트남 1,2,2,1 시작 첫 번째 수고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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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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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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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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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났어요.